죽어! 죽어야 돼! 죽어야 돼! 멈춰라! 그 여자 건드리지 마. 사실을 찢어버린다. 옛산의 주인과는 무관한 일이요. 가던 길 가시지요. 산성장 주제. 누구냐? 너한테 이렇게 분해 넘치는 수명 중개. 무엇을 삼기느냐 물었다. 니놈은! 어차피 나를 못 막아. 사방이 달맞이 꽃이거든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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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! 하하! 하하! 하하라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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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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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현이 사람을 죽였어. 이놈이? 왜 그래 자기야? 이현이 사람을 죽였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